자막제작 허벅지살 빼는건 몰라요 저는 원래 다리가 얇아서 제가 다리는 좀 얇거든요 보여드릴까요? 제가 다리는 좀 얇아요 자막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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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막제작 자막 الج 자막 제작 제가 다리가 얇아요 나 코 안해도돼 나 지금 코 높은것 같아 점심 감기가 살빼면 이렇게 된단말야 그러면 코가 더 높아볼걸? 이렇게 살이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더 높아보이고요 저 피부 하얘요? 제가 원래 피부가 진짜 하얗거든요 제가 진짜 여기도 하얗건데 여기도 하얀데